제가 아까 전화하고 설명해 주셔서 엔젤이 지금 제발을 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영상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규 씨, 제가 쉽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큰 얘기해. 네, 제가 만든 강의 역할을 합니다. 약한 야마원 헐헐헐는ns의 에듀이짜라고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화를 받았으니까 수고하세요 제가 이번으로 흥미하고 전부 이상 승리하셨을 때 의문의가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결과를 받아서 자세히 살 수 있으며 그리고 Körper감의 그 결과를 보게됩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이죠 이중희씨 박진혜옥수님과 함께하는 성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영 역사를 맡은 이준기고요. 이 드라마에서는 상당히 3년 인생을 살고 있지만 또 다른만 열정과 정성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스태프터를 맡게 되고요. 전달에 대해서 상당히 가벼운 선을 유피한 스태프를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스태프가 시험자들에게 찾아뵙을 수 있을지 어떤 스태프터를 찾아뵙을 수 있을지 상당히 준비가 되고 걱정되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결과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준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배움이 되었다고 준비해주신 것이 있다면 전작들은 워낙에 시험에 강점 복잡한 그 스태프터를 많아서 사실은 국체적으로 많이 준비할게 많았다면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상당히 위쾌하면서도 가벼운 기사의 스태프들과 차별화되는 느낌이라 개인적인 중기가 관련된 스태프를 변화시키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썼어야 되고요. 상격을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 그런 마음으로 성장이나 성장생활에서도 진노력이라는 생각이 장바구니에 이 노력을 많이하는 거에요. 그 노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노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이제 기술인데 남태우스티어 손아보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